안녕하세요, 포키입니다! 오늘은 대왕 버터구이 랍스타에 매운 해산물 파스타 이렇게 먹어볼게요 이 치킨은 진짜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이 치킨은 그냥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치킨은 좀 더 맛있었어요 그렇죠? 이 치킨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치킨은 와인입니다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청양고추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쭈쭈쭈쭈 어까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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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공ду하는 corners 완전히 우리집은 고춧가루 고춧가루 칼걸이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잘 먹었습니다! 안녕~! 잘먹었습니다! 안녕~!